안녕하세요. 알로앤루언니에요. 아직 날씨가 덥지만 패션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가을 신상품에 눈을 기울일 때죠. 올 가을 우리 아이들을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줄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알로는 루가 좋아요 루도 알로가 좋아요 먼저 원피스인데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꽃 프린트 원피스와 컬러감이 찰떡인 이 조끼를 매치하면 생림된 안꿈인 듯 멋스러운 룩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원피스에 꼬깔차차 망처를 걸치면 후드와 어깨날개 장식이 우리 아이를 한층 귀엽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디건도 간절기의 원피스와 함께 스타일링하기 좋아요. 다음으로 남자분들은 이렇게 셔츠에 무트조끼 그리고 트렌치코트까지 걸치면 분위기 있는 멋진 신사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베이비들을 위한 제품도 있어요. 샤스커트 말린 원피스에 꼬깔 모자까지 하면 귀여운 공주님으로 변신 남자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날 차려입기 좋은 멜빵 상하복과 보행기화를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요심 상품들을 알롤롤에서 만나보세요. 구독 아직 안 하셨나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인사할까요? 알롤롤롤롤 안녕하시구요. rique compressor ө ω